성령님의 강력한 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에겐 굉장히 특별한 절기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이날 성령님이 임제하게 된 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이 날은 단순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날 그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제하게 되었고 이 성령님의 임제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그 시간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임제하셨기에 그들의 스스로의 커뮤니티가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서 교회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목적, 선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제할 때 예수셀람과 사마리아 유대 땅 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제하게 될 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 오순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의 절기를 좀 이해해 봐야 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성령님의 임제하심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이 절기와 맞춰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크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은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간 그 기간을 기념하는 것이죠 6월절을 시작으로 맥주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날이지만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 있죠 먼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뜻하죠 50번째 날입니다 그날의 기준이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의 기간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그 말 그대로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번째, 7번씩 7번의 주를 기념해서 49일,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났을 때의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유대인들이 죽음을 벗어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의 피로 온 인류가 그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50일이 지난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맥주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가 각자 상징하는 것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함으로써 오순절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오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강력히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사역을 완수하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이 변화하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가지의 성경의 대표적인 요소가 있는데 물과 불입니다 과연 이 물과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 역사학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게 됐는데 1위가 뭐였을까요? 세탁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 컴퓨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불인데 불을 발명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사용법을 발명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현상이었다면 불을 끄고 다시 킬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용법을 발명한 이후부터 인류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게 되었죠 그런데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그 발명품이 생긴 이후부터는 우리가 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불이 없다면 우리 요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불을 잘 사용하게 되죠 불의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며 우리가 먹는 음식, 생식에서 화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불이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좋은 것만 있나요? 꼭 불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발전만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국제화재방제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제청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는 화재나 화재 관련 사고로 2,300여 명이, 3,800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매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재나 화재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며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동시에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그만큼 우리에게 이점이 있으며 또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실 때 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국기 3장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국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다음 주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지가 않는데 모세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으로 만나 주셨죠 즉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모세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국기 13장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냐면 여러분 출애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낮이 되면 해로부터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이 상징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정화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또 동시에 정화시킨다는 것이 있죠 태움으로써 새롭게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불과 같이 이 땅에 내어떨어지게 되어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마치 불의 혀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었죠 간절히 주님 앞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들은 뭘 얻을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마치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불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령님의 불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와 또 새로운 삶의 사역의 시작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먼저 우리 안에 죄성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의 부정함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지난 날의 모든 모습이 불에 타게 된다는 것이죠 불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간절한 이 성령의 불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 마음에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속상해서 펑펑 웁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 성경의 영어 이름이 많이 있죠 존도 있고 제임스도 있고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잘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예레미야, 제레미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눈물이라고 짓고 싶지는 않겠죠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늘 펑펑 울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의 정말 간절한 마음에 기도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모욕과 치욕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 자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이 답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한 간곡한 또 마음에 불붙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불태우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불타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물의 이미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물과 같은 이미지가 있죠 왜 물일까요? 물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은 우리 생명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보통 사람이 음식을 못하게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면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최대 한 달 혹은 어떤 사람은 두 달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이 없어도 사람이 생존 살아갈 수 있는 최대 길이가 한 달에서 혹은 최대 두 달까지 어마어마하죠? 생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는 사람 물을 먹지 못하면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먹지 못하게 되면 3일에서 최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 우리 생명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인의 경우 우리 몸의 한 60% 정도가 물이고 어린 아이들은 한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과 구원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물의 모습으로 물의 상징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물을 사용하시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나타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세상 속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된다면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했죠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어린 아이가 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하게 되고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근데 아이가 뭘 알까요? 물론 우리 아이는 아이들 나름대로 주변에 들어가 있는 환경을 인식하고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줄 때는 부모와 또 그 유아 세례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주는 세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마음에 감동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내가 세례받았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지하셨을 때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먹었을 때의 그때의 순간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으시며 또 물과 같은 존재의 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불의 역할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지난 날의 잘못과 죄가 다 불타게 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물과 불이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물과 불이 동시에 임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딱 두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불통에서 소통으로 우리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이 부분이 특별할까요?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세상에 살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그들이 이 절기가 되면 각자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죠 유대로 이스라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절기를 따르게 되는데 그때 이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었는데 각자 자기의 출신 그 지역의 말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자기의 지역 출신의 말로 기도하게 된다면 사실 히브리 언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을 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서 발생한 적이 있죠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자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언어를 다 다른 언어로 각자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만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벨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지 못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민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 다 이거 겪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떠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내가 내 권리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직장에서나 내 삶에 내가 언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내가 말하는 것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벽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과 나를 다르게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같은 한국어, 같은 영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과 나의 언어가 달라요 내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다르고 내가 말하는 섬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내 말 못 알아들어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서로 상처를 받고 같은 교인끼리, 같은 성도끼리 서로 등을 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탑의 모습과 전혀 상반대되는 모습이 성령이 임지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성령이 임지하게 되었을 때 서로 각자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저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 참 잘 싸웁니다 잘 싸워요 잘 싸운다는 말이 여러분 문튼 씨 아십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하면 가장 마음 아플지를 알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어떤 비밀이나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긁으면서 상처를 주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 너무나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목사나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 권사들끼리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마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가장 화날지를 연구해갖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지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지하게 되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점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약점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 교회 이 교회 도대체 어디인가 나에게 제발 맞는 교회 좀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 주변에도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는데 한 30년을 찾으시는 데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뉴욕에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몇십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비슷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 속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문제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나와 불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욕 주소만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너무 미워요 하지만 내 마음에 불타는 성령님이 내 죄를 태우고 나의 연약함을 불태움으로써 새 생명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그 사람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조차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뉴욕 주소만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목사도 우리 김준현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일부러 상처 주는 건 아니겠지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저 목사가 왜 저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로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삶에 변화가 생기냐면 목적이 생겨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다면 우리 성경을 바라보시고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 그리스오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마음에 감동이 없는 말씀 이게 특별한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령의 거듭남으로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어요 이전까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라도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또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이 아니거나 또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또 하나님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세상에 그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간절히 부른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곳에 가면 목 잘려 죽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 그들을 잡아 고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된다면 넌 당장 내일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도무지 이 교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 불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 우리 그리스오인들의 삶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돈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 권리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재한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 제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 감옥에서 굶어 죽는 그 순간조차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의 성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이 마음에 불타고 계십니까? 지난 몇 주간 교회의 성장과 성숙 부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성숙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불을 태워주시고 마음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나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노목사 너부터 먼저 말씀 읽고 너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까요? 뭐 뛰어난 전도 프로그램일까요? 뭐 여러 큰 교회에서 놀라운 전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 때문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이 불타심과 이 물로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잠시 잠깐의 어떻게 보면 행복을 주는 것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나 먼저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의 간절한 불타심으로 너무나 내가 마음의 은혜가 넘쳐서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이 도무지 사라질 것 같지 않아서 그 마음으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령 강림이 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